놔둬라! 재혼하자! 나 어차피 돈 다 잃으면 이제 나갈게요.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달릴 거예요. 올려? 올려? 1억이야 벌써. 모카형 유튜브. 대답 좀 해봐. 나 귀가 안 들려나? 아 미안 미안. 니꾸야. 일단은 결제 좀 해줘. 돈 보내줄게. 너 뭐 신용카드, 체크카드 다 안 쓰니? 나 신용카드 저번에 사업 망해서... 어쩌라고. 아 근데 우리 석다왕 좀 어울리네. 인생 망한 얘기 좀 해야지 석다왕꺼. 석다왕꺼. 오 땡! 땡값으로 들어가네. 도주각인가? 다들 좀 어떻게 폐가 잘 떴는가? 아 나 가스 끄고 오는 걸 깜빡했어. 가스부를 깜빡했어? 아 그래서 나 옆에 있는 애가 불러갖고 나도 갔다 올게. 아 가스부를 끌어 갔다 올게? 너의 애씨 괜찮겠어? 괜찮지? 구다. 아 울려! 아 콜! 어? 뭐? 안돼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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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남자야 이게 남자지! 후회 없어! 나도 후회의수야! 지금 판 깔린 거 모카 형님 전세상보다 많아. 땡걸. 으악! 안돼! 야! 야! 뱅다비로 그냥 맛있게 잡고 버렸대. 뱅다비로 너무 놀란 거 아니여. 으으으! 짜장! 아니 구다 형님 빨리 집 가고 싶나봐. 아 우리 집 고양이 밥 달래. 아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래되면 안 되는디야.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일부러라도? 올려 올려! 너 이거는 난 빠지고 왔어. 무조건 아프지. 아이고 잘못 눌렀네. 앵보 자신 있어? 나는 혼자 자신 있어. 내 얼굴 봐봐. 머리 아파. 자신? 아 뭐야? 아니 싫어! 안 눌렀어. 오오오? 우리? 괜찮어? 우리 집 고양이 밥 달래! 아 안돼! 에잇짱이! 뭐야! 왜 해! 나 바보자고 나 이거. 아! 오택 나가리구먼. 아 내 폐업에 거의 있네. 바보자고? 하프요? 나 당기요! 나 당기요. 아우 죽어볼란다. 나 당기요! 하프요! 나 당기요! 그렇구나. 고리요! 자신 있어 들어와! 아이고! 이거 어디 가슈? 근데 나는 팝토니업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폐가 안 붙어요. 그 6천 원 줘? 속이 줬어. 반만 모 씨. 아이 뭐. 나 그 비상금 조금 털어왔어요. 비상금이 5억이 안되네요? 통장 챙겨 넘겨져 있어. 아 이제 나 다들 비슷해 이제. 긴장해. 아니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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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고..고장난 브레이크 고치 왔어. 하이. 가보가 왜 이상해. 아프! 아프요. 올려요. 아프요. 반돈 올려. 다들 스탑즈가 좋은 거 보면. 제발 제발. 체크. 체크? 끝. 난 다이오. 다이오. 올려 올려. 다이오야. 나 못해 나 못해. 아 들어와. 아 올려 올려. 올려. 야 잠깐만 올인인데? 모르겠다. 안 돼. 안 돼. 아 모르겠다. 반대. 반대. 야 한판에 21명 맞아? 이거 맞아? 야 난 뒤 없어. 난 뒤 없어. 난 뒤 없어. 아 죽음이 왜 부서요. 나 가. 애 오빠도 죽냐. 할아버지를 보내줘? 노인네 지금 벌어서봐 어디다 쓴다고. 노후 자금이여 이 자식들아. 이봐 애쉬. 빙. 따당. 그럼 나는. 따당. 하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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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당. 아 기대된다. 그래서 뭔데? 아 다들 주머니에 쏙 작아만 쳐나면 다 갖고 계시지? 내가 옛날에 내 아들놈이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야. 아버지 제발 작작혀. 야 너는 좀 가도 되겠다 25억 들고 작작혀 이러는데. 빙. 난다옹. 올려 올려. 뭘 들고 있는 거야? 난 다이오. 난 못 가 저거. 아냐 뭐 봅시다 액씨. 멍텅구리 사고. 멍텅구리 사고. 다시 돼. 아 액씨 뭐 들고 있나 좀 볼까? 누구야? 어? 오리? 오리? 이런 마친. 어떻게 두 장에서 세력이 나오냐. 오땡이요. 오땡이요. 오땡. 오리 남겠구먼. 나 맨 처음에 12억 이었어요. 내 12억 다 어디 갔어? 판톤이 점점 세지는구먼. 맞다 이거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?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체크. 체크요? 나도 체크 좋아요. 내 손에 38광땡이 있다면 믿겠슈. 받아 보것슈. 아이 난 38광땡 보는 거 좋아요. 가능한 거. 여섯끝. 여섯끝. 여섯끝으로 붙였어 이거를? 중사. 유곱끝. 야이 야이 인간들아. 과연 이렇게 해. 와 1억이다. 내 끝. 내 끝에 1억을 대어? 내 끝에 1억을 대어? 내 끝에 1억을 대어? 야 어떻게 저게 나와? 아니 어떡해. 이거 밑장빼기여 분명히 내가 알어. 어? 아니 애지. 아니 아들아. 여섯끝 내 아들이여. 로망 났나. 이거 어떻게 했냐. 아이고 진짜 몰랐다. 아이고 진짜 몰랐다. 젊은 친구들이 뭐 죽고 그려. 하프지. 그럼 나도 하프여. 내가 봤을 때는 앤씨랑 앤씨 이거 블러피이고 뭐? 하프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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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시만. 하프여? 하프여? 이거에 쫄면. 야. 구사. 하프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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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신 앞에 좀. 육 대리여! 이리온! 이리온! 질문서 들고 왔시오. 나 원래 이 게임에 소질 없어? 아파! 애쉬가 달려도 되는 거 맞어? 아들 조용히요. 이번 판에 내가 얼마를 따냐에 따라서 병수가 갈려. 한번 더 보자. 우리 여기서 돈 더 얹을 바에는? 뭔 소리야 병수가 갈린다니까 지금. 혹시 애쉬 올인하고 싶으야? 내가 여기서 따고 안 들어가면 마누라랑 이무소를 찍어야죠. 무조건 따야죠. 애쉬 어디 가수? 애쉬 최근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솔직히 육 양치야. 단팩 광객이다! 혹시 자네들 혹시 그 모카 성님이라고 아시는가? 원야마스 탔다고 들었구만. 길려. 기운다고 왔시오. 아직 판 안 끝났죠. 나 무조건 따고 죽어야겠지. 아 애쉬 오랜만이야. 거의 새우잡이 배가 새우 참 든실하더만. 하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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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를 못 켜 이제. 폴리역으로. 이미 칠신이. 까봐봐. 이미 칠신이. 마누라. 다시 재운하자고. 마누라한테 으뜬 얼굴로 찾아가야죠. 나 원래 12억 있었단게. 저 얄라봐봐. 닉네임 옆에 벌써 집 하나 세워둔 거 봐. 근데 옆에 내가 없어. 이거 나 5억으로 만족 모셔. 우리 하면서 재운해야 돼요. 들어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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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줘서. 자신 있어? 자신 있어 당신? 손피 한 번 봅시다. 뭐 들고 있나? 난 다섯 곳으로 이긴다. 미친. 황팔 광택이요. 워들 지금. 황팔 광택을 내 두 눈으로 보게 될 줄은. 아까. 아까 애들. 아 5만원 미션 감사합니다. 아 이게 나오네. 제발 제발. 마누라. 월려 월려. 월려. 아들 자신있긴 있는갑네. 아따 나도 학교 눌러도 째. 먹어심퍼만 월려. 개새끼들아. 황팔 광택 뭐야. 전생에 재직 꿈을 꿨어요. 전생이란다. 전생에 꿈 안되지. 마누라 세계에 가자. 구야 피야. 구부대기. 모두가 태우다 마누라 태우다. 나 좀 더 다 잃으면 이제 나갈게요.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달릴게요. 오케이. 이제 서바이벌이요. 올려. 올려. 아프. 아직 카드 한 장 받지도 않는데, 이러기야 뭐 있어. 아프요. 아프요. 나도하부요. 벌써 올인입니다. 아는 피어블렀라. 아... 콜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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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타룡이요? 나과 아니다 한마디 하겄어 다들 미안요 나도 미안요 멍청 멍청 칠체 일땡이요 사라졌다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린 들어와 봤어 아이고 고생했어 해동님 바다 위는 좀 시원했어요? 태풍이 오고 있었어요 어디가? 근데 나 오늘 좀 충격먹은게 오카형님이 초면이거든요? 오카형님이 이름에 형이 들어가길래 듬직한 형님분이신가 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오고 나니깐 왠 여성분이 계신거에요? 아 저 듬직한 형님 맞습니다 3대500 차요 저 아 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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